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9일 열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린다며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이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은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